뭔가 수상한걸 내가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스 쪽에서 나에게 선물을 보낸 모양 이러구만 그 적들이지만 예의가 바르단 말씀이야 이렇게 좁은데 호위병 너 왜 따라와가지고 저리 좀 비켜봐 죄송합니다 머리 좀 감아요 갈데가 있어야 하죠 조용히 하세요 이제 선물도 받았으니 마음 놓고 결혼식을 올려도 되겠구만 예 전하 결혼식 준비가 다 되었답니다 그래? 그렇다면 어서 가야지 어서 가자 자자 아까 말한 계획 모두들 잊지 않으셨죠? 네 저는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박물관에서 봤던 술잔을 찾아볼게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럼 나갑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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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해 아이고 막혀 오겠나 아 아 아 아 그래 조금만 기다리시오 제가 호해드릴게요 아 빨리 나가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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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부터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결혼식 모두 기뻐해 트로이의 위대한 왕과 세상에서 가장 예쁜 깔깔 마녀 우리 결혼해요 하하하하 오늘은 결혼식 날 모두 다 기뻐해 먹고 마시고 춤추며 축하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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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정말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결혼 축하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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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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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주 재미있구만 오 오 한사무요 저희랑 춤추는 척하면서 따라 나 오세요 휴 connect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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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펴 az hay 아이고, 아하! 아니, 보자 그만! 아니, 깔깔 마녀! 지금 춤을 추는 척 하면서 은근슬쩍 도망치려는 거 아니요?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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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깔깔 마녀는 나와 결혼할 것이오! 뭐라고? 아니,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내 사랑 깔깔 마녀! 그대를 구하기 위해 내가 여기까지 왔어! 자, 나랑 어서 가서 결혼합시다! 안돼! 깔깔 마녀는 지금 여기서 나하고 결혼을 할 거란 말이야! 무슨 소리! 나랑 결혼할 거야! 나하고 결혼할 거라니까! 나하고 결혼할 거라니까! 나도 보는 눈이 있는 여자예요! 볼다 싫어! 아니, 뭐라고! 내가 싫다고! 에이! 깔깔 마녀! 내가 저자에게 그대를 주느니 차라리 옥에 가두고 말겠소! 여봐라! 너희들을 모두 다 잡아라! 아, 되겠다! 아, 되겠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너희들도 변하고 싶뿐이야! 아, 되겠다! 아, 되겠다! 자! 어서! 어서! 어서!